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야 하는데 문제는 부지입니다. 산림이나 농지 훼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대안으로 전국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만 활용해도 최신 석탄발전소 3기에 맞먹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경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의 공장 지붕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용 패널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곳 지붕 태양광 설비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양만 440MW로 4인 가족 1,300여 가구가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모여있는 서산의 오토밸리입니다. 이렇게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발전은 물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공장 지붕 전체가 대형 발전소가 되면서 전기를 판매해 얻는 수익은 연간 9천만 원에 이릅니다. 버려지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도 1.5배 더 많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태양광 사업자의 공장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왔지만 이젠 직접 참여 주체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붕에 활용성이 없거든요. 그 공간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국 44곳 국가산단에 있는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3.3GW, 최신 석탄발전소 3기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00곳이 넘는 지자체 산업단지까지 포함하면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5GW에 이릅니다. 정부는 산단 내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간소화나 투자금 추가 대출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직접 친환경 발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됩니다. 산업계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 훼손 논란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확대 해결책으로 산업단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